본인에게 겨너지는 그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 거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중국적인지 아닌지 밝히면 된다. 원정 출산인지 아닌지 밝히면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의혹이 풀리는 건데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것과 대통령 되시기 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등치해 가지고 같은 선상에 취급하자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많은데 자녀들 문제로 특검하면서 국경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자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녀들만을 상대로 한 특검에 관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물타기는 급한 쪽이 물타기를 한다고 보고요. 조국 자녀와 나경원 자녀 중에 누가 급한지는 보면 국민들이 누가 물타기인지는 알 것 같고 우리는 물타기가 아니고 약을 더 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정치 공세로서 이것을 밝히면 또 다음 걸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나올까 봐 현재 불거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궤변까지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해명하시면 되는. 피해를 곧 공개될 거라고 보는데 시기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가 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 사실상 정기국회는 무슨 법안을 많이 심의한다든지 정책을 다루어야 될 그런 시간을 조국 문제에 뺏길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 청문회가 되니까 다음 단계를 또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국정조사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인들이 불출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실효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호호 의원님은 아마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우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가 그런 방침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적시적소에 내놔야지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국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회의 인사청문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을 보충하는 차원에서의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는 특히 국정감사는 대체로 모든 부처의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쓸 것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국정감사인데 만약 전 상임위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전 상임위에서 심지어 제가 있는 상임위조차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 신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입법과 소위 국정감사 본래의 기능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의 화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스로 국회가 인사청문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검찰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검찰이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수사를 진짜 일사불란하게 지금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라의 검찰권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산해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